한글자막 by 한효정 가장 큰 원인은 마음속에 뭐가 없어서 몸들이 이렇게 아픈가 하면 행복하지 않아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상실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들 마음은 우울함에 찾아와요 이 우울함이 다른 말로는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우울하면 사는 게 즐겁지 않아요 재미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우울한 건 또 다른 말로는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우울한 거는 마음에 보람이 없고 희망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의욕이 없어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슨 소리가 자꾸 마음속에 들리냐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살기 싫어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무식적으로 자꾸 들어올 때 내 몸이 거기에 이렇게 반응을 해요 아 만사가 귀찮아 죽었으면 좋겠어 그럼 이 몸이 실제로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마음이 기쁘면 몸이 날아갈 듯이 가볍잖아요 그런데 몸이 무거우면 마음도 무거워지고 마음이 무거워지면 몸도 무거워지고 그래서 몸과 마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예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마음이 즐거우면 그건 뭐가 돼요? 몸이 아 회복이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양약 그것은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즐거움은 또 다른 말로는 마음이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지가 않은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행복해지는 방법을 우리들이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행복하기 위하여 태어냈는데 행복하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는 해줘야 되겠는데 마땅한 대상이 없으면 걔를 사랑을 해요 그래서 애완견이 아주 대접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애완견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을 진심으로 참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참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는 아주 열심히 다니잖아요 막 교회 다니면서 금식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헌신, 봉사 다 하는데 이 마음속에는 뭐가 없느냐 하면 참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믿고 저 사람은 이래서 마땅치가 않고 그래서 사람마다 무엇만 자꾸 보이느냐 하면 결점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것은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가 하면 부부간의 금식이 다시 태어나도 나는 당신과 함께 결혼하고 싶다 이런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것은 결국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진심으로 참사랑을 하고 있지 못하다가는 증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해야 하는 일이 사람을 참으로 사랑해야 되고 그럴 때만 행복하고 그럴 때만 우리의 품성이 우리의 성격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적극적으로 무엇을 권하고 있느냐 하면 결혼관계를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추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다른 말로는 주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건 주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을 의미해요 우리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싫어지면 얼굴부터 보기 싫어지죠 그래서 내가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있지 못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과 내가 관계가 회복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내가 주님의 낯을 보았다라고 하는데 그럴 때만 이 세상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가 미워 이 사람은 이래서 신우가 이래서 보기 싫고 남편은 이래서 싫고 아내는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장모가 믿고 시어머니가 믿고 친구가 싫고 이런 것은 다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참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슬려 보이는 것이지 그들에게 물론 문제도 있겠지만 내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면 이 세상의 문제들은 문제로 느껴지거나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가장 큰 일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기 위함이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섬긴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주죠? 이것을 섬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큰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20장 28자를 보시면 마태복음 20장 28자를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즉 예수님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당신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인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창세기 2장 18자를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집에서 결혼을 해서 같이 사는 목적이 상대방을 뭐하기 위해서요 돕기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돕기 위해서 결혼을 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상대방을 섬긴다고 하는 건 또 다른 말로는 상대방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상대방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24자를 보시면 창세기 2장 24자를 보면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다 이것이 결혼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두 부부가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의 마음으로 연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부부가 상대방을 돕기 위해서는 나의 고집과 나의 성격과 나의 욕망을 포기해야지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양보를 해서 마음이 하나로 연합이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참된 결혼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상대방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도서 9장 9절을 보시면 전도서 9장 9절을 보면 이 결혼 생활이 절대로 쉽지 않을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9절을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남자도 여자도 아주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야만이 복을 이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면 상대방에게 언제나 언제나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만을 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뜻을 받들어주는 것 그것을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절대로 상대방에게 충고하거나 간섭하거나 책망을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결혼을 하면서 제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의 약점과 실수와 결점을 보면 아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책망하고 충고하고 간섭을 해서 그 사람의 품성이 똑바로 되게 해야 될 의무가 제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의 실수나 약점이나 결점을 보면 제가 아주 꼭 집어서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아 그거는 죄다 제가 그것을 알았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만일 사람의 책망이나 지적이나 충고나 간섭으로 사람의 습관이 악습이 천성이 본성이 바뀔 수 있다면 성경에 이렇게 써놓았을 거예요 피차 배우자는 상대방의 결점이나 약점을 볼 때 부지런히 충고하라 간섭하라 이렇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거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써 있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충고하고 간섭하고 책망을 하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나빠져서 서로가 고난을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잘못을 보았을 때는 온유한 마음으로 참아주는 것이 목숨 바친 참사랑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결혼을 해서 생명이 멈추는 그날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전도서 9장 9절에 내가 일평생의 해아래서 수고해야 하는 것이 바로 상대방의 실수나 약점과 결점을 보았을 때 침묵해 주는 것 참아주는 것 이거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될 때만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의 마음으로 연합이 될 거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이 땅에 딱 태어나서 벌써 서너 살만 되면 무엇을 본능적으로 하고 싶어 하느냐 하면 사랑을 배우고 싶고 사랑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여자아이들은 엄마처럼 화장하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엄마 흉내를 내고 또 남자아이들은 아빠처럼 아빠 흉내를 내고 이러면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여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관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 이 마음속에 반드시 두 가지의 생각이 들어올 터인데 악족을 선택하게 되는 날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기 때문에 끊어지기 때문에 사람과의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두 나무를 세워놓으셨어요 하나는 생명과 하나는 선악과 둘 중에 하나는 임의대로 너의 자유의지대로 선택해서 먹으라고 그러나 만일 악을 안다고 하는 것은 악을 저지르게 될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서 영원한 사망을 겪게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동안에는 그들은 무슨 옷을 입고 있었냐면 흰 옷, 의의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이 말의 어원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를 맺고 있을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흰 옷, 빛의 옷을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선택해서 선악과를 먹자마자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자마자 그들은 무엇을 벗었다고 얘기되냐면 그들은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말을 창세계에 쓰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6천년 전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직장에 들어갔다가 그만두고 나올 때 뭐 벗었다 그래요 옷을 벗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과 바로 관계가 분리되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흰 옷, 빛의 옷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을 즉에는 이 사랑하는 관계, 연인, 부부관계를 그들은 부를 때 뭐라고 호칭했냐면 자기라고 호칭을 했어요 지금도 사랑하는 관계는 자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배우자를 부를 때 자기야라고 불렀어요 이것을 길게 해석해놓으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나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둘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관계를 하나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천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똑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을 때 그들의 관계는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기 전에는 서로가 호칭이 자기라고 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냐고 죄를 선택하자마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절대적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과 사람이 연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이때부터 서로를 그 여자, 그 사람으로 호칭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6천년 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의 마음으로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누구하고 살아봐도 다 힘들고 어려워요 인간의 힘으로는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의 마음으로 연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혼하는 목적은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의 마음으로 연합이 되기 위함인데 이 하나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으로 연합이 될 수 있느냐 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래서 아내의 마음에 성령이 임자하시고 남편의 마음에 성령이 임자하실 때 이때 두 사람의 마음을 연합시키는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것을 사단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고 만났고 교회에서 성경책 위에 손을 얹어놓고 목사님이 주례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짝주어 주셨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전혀 모르고 결혼 생활을 했던 부부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뜻을 정하고 아내의 마음에 예수님이 남편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두 사람은 하나의 마음으로 연합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 장로, 집사라 할지라도 모태교인으로 5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과하지 않냐 하시면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뭐예요? 그 남자 그 여자로 남남으로 갈라져서 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3장 7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된 것을 그들의 몸이 어떻게 됐다고요? 벗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12절에 아담이가로 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자마자 하나님께서 너희들 왜 옷을 벗게 되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담이 재빠르게 저 여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서 옷을 벗었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었다고 그러면서 막 비난의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비난의 정신은 부부간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기 위하여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비난의 말을 누가에게 하고 사느냐 하면 배우자에게 하고 살아요 원망과 불만 불평과 비난의 말을 누구에게 가장 많이 할까요 하루에도 여러 차례씩 배우자에게 하고 살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분리되었다고 하는 것이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면서 창세기 3장에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대부분의 여자들의 일생과 남자들의 일생이 어떻게 꼴지어져 나갈지를 하나님께서는 이때 에덴 동산에서 예언을 하셨어요 여기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여자의 일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인태하는 고통을 크게 도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정말로 행복하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여자가 남자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데 여기에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랬는데 이건 열 달 배 아픈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는 자식을 낳아 놓으면 자기의 생명이 멈추는 그날까지 자식으로 인해서 언제나 이 마음이 아플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아플 것을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도록 잘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자식이 부모의 뜻에 불순종을 해서 자식이 불행한 삶을 살게 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의 인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거라고 그래서 자식이 몸이 아프다든지 원하는 대학에 못 가고 떨어진다든지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그 자식 뒤에서 부모의 마음에 눈물이 줄줄줄줄 흐른다고 하는 것을 자식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 말에 불순종을 하는 것을 지켜보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재앙이다 저도 자식을 키우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맞는 말인지 특히 자식이 병들었거나 뭐가 잘못될 때 그 자식이 울 때 그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 많이 괴로울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식들은 자기를 보고 안타까워하고 막 잘되라고 책망하고 타이르는 것을 엄마가 나를 포기해버리라고 나 없는 셈 치라고 그런 말을 서슴치 않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부모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도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래서 이 살아있는 부모가 해주는 올바른 말을 무시하고 불순종을 하면 그 자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들려올 때 순종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이 자식에게 해주는 말을 어려서부터 잘 순종하도록 훈련되고 교육을 받아야 나머지 생애가 행복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또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했잖아요 여기에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모라고 하는 것은 현대여 성경에 보면 너는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겠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요 요즘 우리나라가 또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여성 상위시대 남녀 평등시대 해가지고 막 우리나라도 호주를 여자로 세운다고 하지만 아주 요즘 여자들이 우리나라도 시어머니들이 딸 낳으면 좋아하고 아들 낳으면 안 좋아한다고 하는 말이 나올 만큼 그렇게 여성들을 우대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성경은 가부장제도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자가 특별히 남자를 주관하지 말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성경은 남자를 아주 위해주고 남자를 가부장으로 세우고 그래서 여기 잠원 14장 1절을 보시면 잠원 14장 1절에 보면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 지혜로운 여인이 그 집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 집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남자를 상징해요 남편은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남편의 권위를 사람들 앞에서 자식 앞에서 높여주는 것이라고 그리고 잠원 31장 10절에 보면 이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여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울 거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냐 그래서 그 남편의 최면과 권위를 세워주는 여자가 너무너무 지혜로운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평가받을 때 여자는 미모로 평가를 받고 남자가 평가를 받던 능력으로 평가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여자분들이 얼마나 많이 성형수술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외모라고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잠원 31장 30절부터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와를 경애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최고의 여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의 생애를 사는 여자가 최고의 여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자는 잠원 19장 14절에 잠원 19장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이러한 배우자를 만나는 남자는 또 이러한 남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지배하는 남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복이에요 평범한 사람 속에는 그런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의 감정을 완전하게 지배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남녀를 보셨습니까? 그런 남녀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이 된 사람은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시시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감정을 완전히 지배하고 마음을 잘 다스리기 때문에 이런 사람과 사는 것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로 넘어가시면 창세기 2장 여기 창세기 3장 16절에 너는 남편을 삼아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는데 남자의 특성을 많은 여자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는 여자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또 남자도 여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남자들의 특성은 대부분이 여자를 보면 정력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여자를 지배하고 가르치고 자기 소유로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본능이 강해요 그래서 남자들의 그러한 특징을 잘 알고 남자를 대할 때는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남자를 대할 때는 아주 깍듯이 잘 대야 되고 남자에게 함부로 농담을 한다든지 반말을 한다든지 특별히 여자가 이 손 끝을 남자 몸에 쉽게 쉽게 갖다 대면 남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아 이 여자는 나를 좋아하네 그래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남자 몸에 손을 대는 일은 아주 조심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자기 남편에 대한 어떤 조치하는 것을 다른 남자에게 상담을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부부관계에 대해서 상담을 할 때는 여자는 여자에게 남자는 남자에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의 특성을 잘 알고 남자를 아주 조심스럽게 예의바르게 깍듯이 대하면 남자에게서 조금 사람 대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남자들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여자를 같은 인격체로 동격체로 봐주려고 하지 않는 그 이상한 기운이 있어요 여기 남자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말에서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된 입장에서 자기 남편을 아주 자식 앞에서 특별히 남편의 권위를 세워줘야 돼요 이 자식 앞에서 남편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은 허무는 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지혜로운 여자는 그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자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무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주 여자는 남자를 주관하려고 하지 말고 남자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제가 아주 여자만 막 내리누르고 남자만 높이는 것 같죠 그런데 남자의 일생을 읽어보면요 여자로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가 아들만 둘을 낳았는데 제 아들을 볼 때마다 둘을 볼 때마다 아주 짠해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세기 3장 17절 18절에 남자의 일생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장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이 땅은 지구예요 이 지구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었어요 이 분리된 것을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사단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을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단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자는 아주 정신토록 수고를 해야만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직업이 없다든지 그러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남자가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 당신은 무능한 남자다 이 말은 그 남자에게 치명타가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남자는 무슨 말을 듣기를 원하느냐 하면 유능한 남자라는 말을 듣기를 소원해요 왜냐하면 남자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처자식 부양하려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키를 낼 것이라 땅, 이 세상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키를 낼 것이라 가시덤불, 스트레스로 많은 고통을 겪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살면서 그러면서 아주 남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이 엉겅키와 가시 많은 스트레스와 힘든 일 가운데서 처자식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 중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그래서 남자는 일평생을 처자식을 부양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등에다가 아내를 업은 것과 같은 일이 돼요 그래서 이 등에다가 아내를 업고 자식을 낳으면 양쪽 어깨에 매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가 무겁다 그래요 어깨가 무겁다 아내가 돈을 흥청망청 쓰면 누구 등껏 빼먹는다 그래요 지 신랑 두껏 빼먹는다 그러죠 왜? 아내를 등에 어떻게 쓰니까? 업었으니까 그래서 아내는 등에 업고 자식은 양쪽 어깨에 매달고 인생살이를 걸어가는 남자의 일생이 그것도 한 50살이나 60살쯤 되면 쉬게 해주면 좋겠는데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종신토락 남자는 죽는 그 순간까지 처자식 부양해낸 걸로 이렇게 마음 편안할 날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등에 업힌 여자는 무임승찬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등에 슬쩍 업혔으니까 그러면 이 등에 업고 가는 남자의 발걸음을 여자는 가볍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자가 돕는 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돕는 손이 되기는 커녕 뒤에 업혀가지고 가면서 무임승차 했으면서 자꾸 충고하고 책망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이러면 이 업고 가던 여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내팽개치면 좋겠죠 그래서 남자들이 못 견디면 아유 이제 그만 살자 내려놔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남자들이 이혼을 해도 자식만큼은 어떻게 해요? 책임을 지잖아요 그래서 양육비를 여자가 줘요? 남자가 줘요? 남자 줘요 이래서 이 남자의 일생은 대단히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등에 업고 가는 아내와 어깨에 매단 자식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업고 매달고 갈 수 있으려면 행복하게 그 길을 가려면 이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을 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결혼하는 목적이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의 마음으로 연합해야 되는데 그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이 비밀을 알고 나면 아주 쉬워요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한 몸을 이룬다 그러는데 그것을 에베소서 5장 30절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때 당시 호칭이 뭐였다구요 자기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로 연합이 되면 두 사람을 다시금 마음으로 자기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하여 두 사람의 마음이 다스려질 때 그때만 자기라고 호칭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왼수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우리의 생각을 통제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래서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 이것이 참된 결혼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기도가 막힐 거라고 돼 있어요 기도가 막히면 구원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기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면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고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오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이 기도가 막힌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 내가 마음이 하나로 연합이 안 되면 우리 마음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미움은 기도를 막히게 해줘요 그래서 이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감정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그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야 진정으로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을 목숨 바친 참사랑이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지 않고서는 인간은 참사랑을 할 수가 없고 인간적인 사랑만을 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사랑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을 하다가 그것도 마음에 잘 들지 않고 잘 안 되면 각각 헤어지기도 하고 떨어져서 별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행복하려고 참사랑을 해서 행복하게 되어서 건강을 잘 유지하고 그러면서 천국에 가서 같이 영생을 누리려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고 결혼하는 목적도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이 되고 상대방이 내 감정을 북받쳐 오르게 할 때 잘 다스릴 수 있는지 그것은 제가 내일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행복해지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결과가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으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배우고 있사오니 저희들 깨우쳐 주시옵소서 올바르게 주님께서 깨우쳐만 주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싸오니 꼭 깨우쳐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